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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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때문에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람 그곳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람 그곳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사랑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사랑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사랑하옵소서 주를 사랑하옵소서 기쁨의 재문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우리 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하여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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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더 빛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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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